지금은 새벽 4시 아주 설악산이 난리가 났네 출발 출발 아 진짜 미끄럽게 미끄럽다 진짜 반들반들하다 아래 돌가루가 왼발도 닦고 뭐야 아직 볼트도 없네 쉬워도 정말 조심해야지 이거 와 뒤지겠네 이거 이제 첫 볼트네 이제 첫 볼트 아이씨 야 여기서 추락해봐 머리가 얼마야 이거 봐봐 아 그래도 작년이냐 재작년이야 그때보다는 난거 같은데 확실히 말랐어 그땐 다 젖었었는데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옛날 하켄이 하나 있네요.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 걸고 가야죠. 볼트가 확실히 많아졌네. 볼트가 얼마나 편하냐. 등반이 편안하네. 눈에 띄는 거 같기도 하고. 눈에 띄는 거 같기도 하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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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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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제 가셨네 안 기다리고 갔다 이거지 아 형님 여기 학교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 더 올라가야겠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Q. 이사서리가 있다! 이리와! 이리와! 야 있어야 돼! 있어야 돼? 아니 산 드시면 맨날 안다 왜!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번에도? 아니 어머니가 주신 거 그냥 계속 쓰려고 됐어요 그게 좋아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죽장갑이 있는데 살아있는 가죽장갑 강한 피는 나더라구요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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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